테이블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테이블이라고 검색하면 테이블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생성창이 하나 더 뜨는데, 폭은 테이블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열과 행을 직접 입력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헤더라는 부분은 해당 라디오 버튼을 선택할 때마다, TH의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서 기본 타입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TH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하얀 바탕은 T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열과 행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열 추가, 행 추가, 열 삭제, 행 삭제하는 버튼들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한 열을 오른쪽에 추가하거나, 왼쪽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TH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열을 추가했더니, TH가 오른쪽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울 TH를 선택하고, 열 삭제 아이콘을 눌러서 열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 삭입 아이콘을 눌러서 행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을 선택해서 행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행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한 다음, 열을 병합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열 병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열 병합 해제를 누르면, 다시 병합 해제가 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병합 해제를 하게 되면, 병합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TD를 선택하고, 태그 네임을 다시 TH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TD를 TH로 변경하고, 클래스명도 TH로 바꿔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를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를 입력하면, 창이 뜹니다. 상단에는 TH 라벨을 입력하는 곳,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위드스 25%를 100픽셀로 변경해서 고정 넓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TH도 마찬가지로 100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TD 같은 경우, 가변 형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위드스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TH는 고정되고, TD는 가변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의 어댑티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 창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해 보시면, 어댑티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는 적응형의 사이즈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댑티브를 레이아웃 형태로 적용한 후,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 사이즈에 8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후 개발자 도구를 줄여보면, 이렇게 800이 되는 시점에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해당 테이블의 th 배경색을 회색에서 레드로 변경하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